엘소드 페이블즈 스토리 모드, 악몽의 나무의 공격? 잠시만요. 어떤 이유로 보다 제일 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소드 페이블즈 스토리 모드, 악몽의 나무의 공격. 안녕하세요. 나는 파오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어. 내 친구와 그녀의 오빠이 플로리안을 떠나기 전에 나는 에믈린이 엘소드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녀는 그가 절망적이며 그녀를 다시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난 그녀와 파비안의 상자에 딸기를 모으러 가꾸고 누리는 딸기로 둘러싸인 나무에 도달했습니다. 파비안, 에믈린 및 파오나가 딸기를 수집했는데 그들이 나무를 보고 그 앞에서 딸기를 따려고 하자 나무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무가 나뭇가지에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여완님, 파비안과 그의 친구들은 어디에? 그들은 나무에 갇혔다. 나무에 갇혀? 예, 그들은 갇혀있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앞을 가로막는 적과 싸울 무기가 없고 무기로 싸울 줄도 모르고 걱정하지 마세요. 무기 없이 싸울 필요는 없지만 펀치와 킥으로 적과 싸워보세요. 셋이서 누구야? 나는 프로스티네이고 내 옆에 있는 두 사람은? 이것은 나의 새로운 친구 엘소드 및 아이샤입니다. 왜 그들이 당신의 새로운 친구입니까? 글쎄, 내 친구들이 그 악몽같은 나무에 갇혔고 내가 그들을 찾고 싶어서 파비안의 사촌 엘소드가 그의 친구를 만나서 그들이 내 친구가 되고 싶냐고 물었고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인사를 해도 될까요? 내 사람은 서로를 알게 되자 그 악몽의 나무를 만나기로 했다. 불행히도 악몽의 나무는 그들을 잠들게 하고 악몽을 구게 합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즉, 우리의 영웅들이 나무와 싸우러 올 때까지 진지하게 엘소드, 너의 친구와 함께 처음에 왜 여기에? 나는 엘소드가 아이샤의 변장은 사람들을 안다. 그들은 무라카미 아키호와 쿠로사키 유자입니다. 존, 자 여기로 그 진짜 엘소드를 가져주세요. 쟤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엘소드가 와서 엘로나에게 위조자가 관련된 사건을 사과했습니다. 이 영웅이 상으로 나온다면 적성하지만 적은의 누구가 저를 사칭해서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엘소드? 응. 그래서 저는 당신이 그 악몽의 나무에서 그를 구해주어서 예뻐하고 내가 그에게 써드린 바에 달면 그는 다시는 안고 싶어합니다. 얘기해줘서 고마워, 젊은이. 내가 참죠. 네, 하고 싶어요, 사촌. 안녕, 안녕, 내 친구 파비앙. 만나지 못했는데, 안녕. 안녕, 파비앙이와 엘소드니. 롤리랑 아키호에서 일한 게 이상해.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보자, 파비앙. 끝.